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... 아... 넘어졌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아 또 썼다 잠깐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네 미국 20달러 지폐 네 저기 보이시죠 네 저 지폐의 앞면 얼굴이 곧 겨체될 네 바뀔 예정인데 어 이게 뭐 지금... 어 또 넘어졌다 아 그냥 할게요 아 이게... 네 이분은 앤드류 잭슨이라는 7대 대통령이신데 네 이분이... 뉘워놓을게요 그냥 네 저분이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고요 이분에서 누구로 바뀌냐면 어... 제가 좀 찾아놨는데요 여기 지금 네 US New 20 Dollar View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새로운 20달러라고 하면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미 벌써 이렇게 합성이 돼서 돌고 있어요 뭐 어떤 사진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으나 어 어쨌거나 이분의 이름은 잠깐만요 어... 이분의 이름은 제가 찾아놨는데 네 네 해리 얻 터브만 네 라고 하시는데 네 어 일단 20달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누워라 서... 설까? 어... 네 어쨌거나 이게 지금 갑자기 이분에서 저분으로 교체되는 거가 아니라 이미 벌써 이거는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정부... 마지막 말기 정도에 교체되기로 아 안되겠다 그냥 누워라 누워야겠어 아 네 오바마 정부 말기에 네 이미 벌써 정해진 어... 정해진 인물이었는데 어... 그 트럼프 정부로 들어오면서 그게 다 백지화됐어요 음... 그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하셨죠 뭐라고 그랬더라 그때? 뭐 무슨 정치적 결벽증이라 그랬나?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이 앤드류 잭슨이라는 7대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... 그래서 자기 집무실에 그... 백악관 안에 있는 자기 집무실에도 어... 큰 사진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 초상화를 걸어놓기도 했고 뭐 생가도 찾아가고 아무튼 이분을 굉장히 영웅처럼 어... 개인적으로 대한 어떤 그런 기록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... 근데 어... 이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앤드류 잭슨 7대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노예제를 계속 유지하기를 어... 그 노예제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에 되게 찬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들은 미국인은 유럽에서 많이 건너왔잖아요 역사가 그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많은 유럽인들이 건너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어... 유럽에서 건너온 그... 그 이주에 온 사람들이 정착하기 좋게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네이티브 어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디안들 원래 거기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미국 원주민들을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내쫓아버리는 그런 정책에도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시대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분이셨고 음... 근데 지금 아까 거기 아... 켜져있지... 네... 이분은... 네... 이분은 흑인이시죠 딱 봐도 이분은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본인도 노예 집안에 태어났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반노예 운동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참정권에 대한 운동도 하셨고 남북전쟁 때 스파이 활동도 하시고 뭐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민주화에 많은 공이 있다 우리 역사에 이제 그러면서 다시 다시 또 재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어...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미국 집회를 제가 지금 또 짜라라... 갖고... 제가 갖고 있는 거 지금 다 꺼냈는데 지금 볼게요 아마 이게 다 지금... 아마 권종이 지금 다 있을 거예요 정돈 한번 해볼까요? 아... 정돈... 정돈 쉽지 않아 언제나 정돈은 쉽지 않아요 네... 이렇게 하면 큰 돈부터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... 네... 되겠다 네... 어... 권종이 7가지가 있거든요 1달러가 있죠? 1달러 1달러 그 다음에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네... 다 나왔죠 제가 지금 7가지가 다 갖고 있는...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어... 전부... 네... 전부 남자예요 일단 여자 남자 했을 때 전부 남자고 어... 그리고 전부... 네... 백인... 남자들이시죠 그쵸? 네... 백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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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이게 남자 여자 했을 때도 다 남자고 그리고 어... 인종적으로도 봤을 때는 다 이게 또 백인이라서 지금 이분이 이분이 지금 첫 여자 어... 첫 여자로서 미국 그 집회에 들어가는 인물이고 그러면서 백인이 아닌 인종이라는 어떤 그런 또 타이틀을 두 가지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쥔 네... 그런... 또 한행을 그으시는 것 같은데 어... 백인을 얘기할 때 우리는 화이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화이트라고 하는 것보다 네... 흑인은 블랙 뭐... 백인은 화이트 이렇게 하는 것보다 블랙이라고 하지 않고 어... 애프리칸 업메리칸이라고 해서 그... 그... 뭐야 아프리카에서 온 네... 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고 어... 우리나라 그 황인종 우리는 가면은 황인종이잖아요 황인종이라고도 하고 근데 뭐 동양인 요렇게 아는데 그럼 에이션 업메리칸이라고 하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백인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백인 화이트가 아니라 또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럼 유러피안 업메리칸이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백인을 얘기할 때는 코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코케이션 이게 좀 다르죠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는데 네... 그... 흑인을 얘기할 때는 네... 아프리카라는 그 대륙을 써서 애프리칸 업메리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우리 동양인을 얘기할 때는 에이션 업메리칸이라고 하는데 어... 백인을 얘기할 때는 네... 유러피안이 아니라 네... 코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거나 어... 아무튼 이 7개 권종에서 첫 여자 네... 첫 백인이 아닌 인종이 나온 거는 네... 아무튼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... 미국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런 것 같아도 은근 보수적인 면이 되게 많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처음으로 이게 지금 네...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바로 지금 급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..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곧 나오겠죠? 언제... 올해 나오겠죠? 제 생각이지만 아... 네... 저는 올해 미국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가면은 새... 20달러짜리를 네...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게 20달러짜리가 제일 많이 쓰는 권종이거든요 제 다른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되게 나름 시사하는 바가 커요 100달러짜리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뭐 50달러짜리 더 그렇고 ATM에서도 돈을 뽑으면 다 20달러짜리로 환산돼서 나와요 네... 거의 그래요 아무튼 펭귄펭귄이었고요 20달러짜리 미국 미국 20달러 지폐가 바뀌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... 그럼 안녕할게요 땡큐 포하칭 마이 비디오 해보 굿원 안녕